어떻게 할거야? 나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 오 티켓이다 오 티켓이다 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티켓이 뭐시라는거에요? 아 이게 티 뭐에요? 네 네 티켓? 네 티켓 티켓이 뭐에요? 티켓 입장권이요 우리 이런 줄에 앉아요 201번 보이시죠? 엄청나요 이거 지금부터 뽑기 할거에요 제가 지금 막상 뽑거든요 아니 아니 나갈사람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누구누구 뽑는지 이름 적어 이거는 일곱개짜리 일곱명 먼저 하라그래요 그럼 일곱명 먼저 일곱명 없어요? 다 그럼 다 20명이요? 우리는 열심히 근무하고 사장님께서 주신 티켓으로 오는거에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뽑기 여기 어차피 좌석표는 안보여 어떤거 20명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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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자기가 이름 적어 네 주희 그 다음에 음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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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돼요? 어 어 제니 아니 아니 제니야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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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자리는 어디가야 되는지 ну 수련아 또 거기 너랑 자, 여전히. 자, 여전히. 누구도 못 생각나가지고. 저건 안하고 있어. 장식에서. 문이고, 문이고. 네, 수련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